반갑습니다. 일본 신학입니다. 마귀는 왜 회계도 못하고 용서도 못 받을까?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영계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도 행한 자는 많이 맞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극률과 회계의 기회가 있고 용서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서는 회계도 할 수 없고 또 용서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잠원 6장 34절 35절을 보시면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범하고 있는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